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선임기자 최창환입니다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주제로 글을 쓰고 저희 유튜브에서 블록미디어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블록미디어 꼭 가서 최창환 기자님께서 출연하시는 영상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하면서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포모감을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급상승을 혹시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꾸준히 오르고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오른 건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특성이 오를 때 빨리 오면 오른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빠르 오르기는 오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큰 자산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몇십 프로가 오른다는 게 다른 자산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지금 받아들이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엄청난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도 넘어섰더라고요 은을 넘어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은은 인류 역사에서 금속화폐가 등장하고 나서 금과 이렇게 항상 양두마차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에라면 은 금이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중국 영화나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은 덩어리 이렇게 주고받고 부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세월이 은이 돈으로서 작용해왔던 건데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서 돈으로 작용했던 은을 비트코인이 넘어선 겁니다 11년 만에 11년 만에 11년이 아니라 2009년부터 그러니까 15년 만이죠 15년 만에 이제 금 넘기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4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약간 떨어질 때 한 300만 원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데 사고 나서도 이제 걱정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심리상태가 오르니까 나 지금 못 사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폼으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오르는데 내가 이거 상투 잡은 거 아니야 해서 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아예 또 못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고소공포증 비슷한 걸 안 느낄 수는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가 아까 1조 3천억 달러라는 큰 자산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예컨대 뭐 지금은 이제 한 7만 달러 수준인데 만 달러 2만 달러 도팔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규모로 봤을 때 한 7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덩치가 그만큼 커졌는데 그때는 이제 폼모 그리고 커다란 낙폭 두 가지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을 갖다가 겪기도 했고 그리고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세였습니다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기관화 장세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기 때문에 기관들은 개인들처럼 남 따라서 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처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한 어떤 전략적 마인드로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걸 왜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별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격 폭도 상당히 있다 아직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비트코인이 기관화 장세로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반감기 전에 떨어졌다 반감기 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로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고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서 이제 가치를 갖다 산정하고 가격이 이제 그걸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운데요 그 쉽다고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돈인데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 전에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이분이 진심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CNBC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디지털 골드로서 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금으로는 우리가 피자를 사 먹지 못하지만 비트코인으로는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부의 어감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에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늘상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돈입니다 가장 좋은 돈인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돈은 골드였거든요 골드였는데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14조 5천억 달러입니다 금도 13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나쁜 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피아트머니인 달러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도 돈 중엔 가장 좋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갖다 미국 연준이 역제하질 못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적 자르니까 뭔가 더 안전한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금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계속 올라서 14조 5천억 달러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7만 2천 달러 수준에서 10분의 1이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 아까 레리핑크도 얘기했듯이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은 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저장수단 그리고 위험 회피해가지고 어디 도망갈 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쓸 때 이 세 가지 다 금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금보다 더 좋고 금보다 더 좋고 그런 활용도 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인 금보다 디지털 금 아닙니까 더 표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은 넘어설 것이다 10배? 10배 그러면 7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 자꾸 이제 제가 월가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이유가 월가 사람들은 이제 월가에서 지금까지 월가의 대표였던 워렌 버핏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 가치를 자꾸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치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이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에 150만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측을 하는 근거로 아까 말했던 금융기관들이 산다든지 기업이 산다든지 정부가 산다든지 이런 수요가 어떻게 되냐를 쭉 해서 예측을 하다가 최근에 이 ETF의 속도 채용 속도를 갖다 보면서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모언니가 다시 계산하셨어요? 네 다시 해가지고 아니 계산을 다시 해서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내놓은 것도 있고 거기서는 230만 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230만 달러를 얘기하고 돈나모언니가 얘기한 거는 더블 자기가 옛날에 100만 원에서 150만 달러 간다고 얘기했던 걸 앵커가 물어보니까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기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채택을 안 했다 한 곳이 별로 없다 근데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ETF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업을 누구한테 하냐면 여기는 리테일 영업을 많이 하지 않고 기관 대상 영업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웨어워스들 중에 그러니까 대형 기관들 중에 받아본 데가 별로 없는데 자기네들이 접촉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근데 수요가 굉장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가격이 더블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높다 더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의 채택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이미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피델리티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오리놈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수적 ETF, 보수적 오리놈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간 그리고 공격적 여기에서 1에서 3%씩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올라버렸어요 포렌스 투지가 아 1% 3% 잡았는데 이미 올라가서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0만 달러 2030년 얘기한 근거는 뭐냐면 위험 가중치를 갖다 둬가지고 2023년 지난해 기준으로 봐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이걸 얼마나 편입할까 생각해봤더니 한 20%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된다 19.4%인가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게 이만큼 편입이 된다면 정상 편입 비율이 들어간다고 하면 2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블랙록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옛날 증권사들이 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PBR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주 좋은 돈인 비트코인이 이 돈으로서의 역할의 가장 큰 부분이 가치저장수단 그리고 다른 걸 이렇게 해나갈 때 그리고 이걸 아는 기관들과 기업들과 중앙은행들이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 값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논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230만 달러는 더 커진다고 했으니까 230만 달러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보다도 더 커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30만 달러를 계산할 때 제가 아까 총자산 중에 19.4%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적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금액 가격은 계산해놨는데 한 40% 된다 금은 근데 그게 왜냐하면 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작년에 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은 우리가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좋은 수익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런 계산을 갖다 한 거고 여긴 진심입니다 다 여기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천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피델리티도 피델리티는 뭘 근거로 그랬냐면요 피델리티는 희귀 금속의 가격이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현재까지 공급된 총량에 새로 들어온 양이 이 포션에 따라가지고 희귀한 금속의 가격은 결정되고 그 금속의 가격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로 하면서 근데 이게 로그함수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논리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걸 추가해가지고 천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천만 달러 얘기를 맨 처음에 한 거는 사토시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많은 할피니가 할피니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채택이 돼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된다면 천만 달러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러한 논리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비트코인이 채택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성사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냥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두 은행들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지 않습니까 교환도 그때만 가능하고 우리가 환전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주말에 사지도 않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내내 교환이 가능하고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뭐 창구 직원 눈치도 안 보고 조금 늦게 왔다는 얘기하지도 않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또 어느 나라 통화하고도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쓰기 쉬운 게 아무데도 없거든요 달러가 안만 편하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24시간 내내 교환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가치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리미엄에 붙는 그런 자산이 돼 있는 건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 비트코인 초창기에 신봉하셨던 분들이 비트코인이 0원 아니면 100억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최근에 빌 에크먼이 네 빌 에크먼 리틀 버핏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암반이 약간 잘못한 얘기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나 이거 좀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간 나도 비트코인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논리를 자기가 시나리오 쓴 겁니다 시나리오 쓴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비싸지니까 채굴업자가 늘어난다 채굴업자가 늘어나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비싸진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채굴업자가 늘어나니까 또 비싸진다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달러는 망한다 경제도 폭망할 것 같다 비트코인이 중심에 있네 그러니까 나도 비트코인을 좀 사야겠다 근데 이게 피델리티가 분석한 거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다릅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네트워크가 더 많이 참여한다 네트워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채굴이 더 많이 되면 비트코인은 안정화되고 가격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더 참여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n의 제곱이 된다 네트워크 확장 대수의 n-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의 비슷한 건데 빌 에크먼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 나라가 경제가 망한다는 걸 하나를 더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예컨대 전력산업의 특성상 남는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전력원가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는 데는 다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찾아가서 쓴다 왜냐면 화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전기값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네가 잘못 알았는데 근데 너 결론은 맞았어 사는 거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점 이렇게 레리핑크도 비트코인을 욕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다이먼이 또 한 말씀 했잖아요 당신 알았어 비트코인의 살 권리는 인정할게 근데 좀 조심해 꼬리 한 번씩 내리는 거죠 왜냐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관념으로서는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많이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틀렸나 봐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강력했던 어떤 선입관과 이런 부분을 이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반성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ETF가 단순히 수요만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갖다가 옛날 팍스 로맨화처럼 팍스 아메리카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상 세계 질서를 갖다가 쥐고 있는데 미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세상의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시장의 룰을 미국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는 룰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달러를 공격하면서 나온 비트코인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 시스템 내에서 그 비트코인을 갖다 받아들이는 룰을 갖다가 세팅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는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룰 팔로우들은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초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경제 규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관료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면은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미국은 어떡한데? 아 진짜요? 미국은 어떡한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미국 정책이 바뀔 거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아는 거예요 세계의 금융지사 속에서 미국의 룰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룰을 세팅하는 걸 봤을 때 이번에 SEC가 해주기 싫은데 해줬잖아요 월가가 세잖아요 월가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월가가 금융의 룰을 만드는 월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점이 좀 사셔가지고 약간 물리더라도 좀 기간 지나면 올라가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예전처럼 예전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80% 이상 떨어진 게 통계를 보면 세 번은 확실하고 한 번은 왔다 갔다 해서 네 번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세 번이라고 할 때도 70% 이상 떨어진 건 다섯 대여섯 번 되고요 지난번 이번에도 70%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80% 떨어질 때 악재가 제일 큰 악재가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큰 악재가 대형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당하는 거 그러다가 재작년에 없었던 악재가 하나 나온 게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긴축 정책 이 세 가지가 22년에는 다 겹쳤거든요 중국이 2021년 말에 금지했고 그리고 FTX가 망했고 22년에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때 푼 돈을 긴축 정책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고 그 세 가지가 겹쳤는데도 80% 안 떨어졌거든요 세 가지가 겹쳤는데도 안 떨어졌고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다 이겨냈고 그때 이제 6만 9천 갔던 게 1만 9천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 국면에 이렇게 들어와서 금방 정고점 뚫고서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뭐 2, 30% 떨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텐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은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바다같이 거대한 존재라고 하면 이 가격의 형성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파도거든요 파도가 굉장히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있을 수 있지만 시나미도 있고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이 거기 휩쓸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끌하다시피 자기의 생활에 꼭 쓰거나 뭐 이렇게 부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러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더라도 자기가 감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 2년 내가 이거 꼭 참고 감대한다는 범위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정 부분 해놓은 다음에 TCA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개 지난번 우리나라 8천 갔을 때 포모 왔을 때 대개 물어볼 때 그때들 많이 물어봐요 그때들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그럼 그때는 걱정하지마 언젠간 올라와요 무조건 사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5만원이든 3만원이든 2만원이든 되는 만큼 계속 사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하지 말고 그리고 다 지금 2배 이상 벌었어요 2배 3배 그러니까 뭐냐면 8천만원에 샀으니까 한 몇십 프로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TCA 방법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 깍깍하게 떨어진 뒤에 또 꾸준히 회복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온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정부가 금지해도 안 죽는다는 게 나왔고 그 다 비트코인 정부가 금지하거나 은행이 해킹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비트코인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0이 될까 봐 0이 될까 봐 정부가 엄세네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뭐 끼켜야 돈인데 정부가 그런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해킹당했다고 하면 야 비트코인은 해킹 안 당한다고 했는데 해킹당했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초기에 이렇게 좀 돈을 버시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웅달책방도 많이 보시고 블록미디어도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 그 비트코인 영상의 댓글들 보면은 고점신호다 지금 들어가면 폭락각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듣보접들이 나와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악성 댓글도 많거든요 저도 듣보접 댓글 몇 번 봤는데요 저는 훨씬 많고요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오래전부터 뭐 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저는 뭐 7, 8년 정도 글을 계속 써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웅달님도 또 경제관에서 많이 하시면서 늘 하시니까 항상 경험했는데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서로 나눠서 이 좋은 돈 좋은 상품을 네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요즘 많이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좀 대비하고 그리고 달러 시스템 속에서 약한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그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을 개인이나 우리 공공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확 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3차 반간기 때요 그때도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는 제가 전에 듣기만 해서 직접 경험하셨는지 그 1억 간다 했을 때 무슨 비트코인이 1억이냐 그리고 은을 넣고 금을 넘는다 약 비트코인이 뭐라고 그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나요 그때도 많았죠 많았고 그때 이제 6만 9천 달러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10만 달러 간다고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반간기가 아니라 그 반간기 다음에 그러니까 22년이니까 그때 특히 플랜 B 같은 사람 플랜 B 같은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월별 가격까지 맞췄었거든요 상승장에서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 간다고 너도 나도 하다가 그게 폭락을 하니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폭락장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겹친 그러한 부분이었고 거기서 긴축 정책을 처음 맞으면서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견딜 자산이 없다라는 그런 기존의 관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이 휩쓸려 들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긴축을 풀지 않았잖아요 긴축을 풀지 않았는데 그걸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웅다리에서 얘기했나 저희에서 얘기했나 한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이 연준의 긴축 상황에서 최고가를 다시 돌파한다고 하면 좋은 돈으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여러 차례 극복을 해봤어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금지 아니면 거래 스웨킹 같은 건 항상 극복해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처음 겪는 긴축을 극복하면 이건 뭐 완전히 비트코인의 승리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연준이 완화적 정책으로 들어가려고 막 이그지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준 자체는 긴축적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앞서서 제레미 다이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인식이 바뀌어 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이제 다이먼 회장의 회사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도 사고 있고 사고 있고 채굴기업도 사고 있고 채굴기업 주식도 많이 사고 있고 블랙록도 채굴기업을 갖다가 옛날에 안 좋다고 할 때 대주주 빼놓고는 다 블랙록이 2등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음모론적으로 저는 본대기보다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의사결정 파트가 다 다를 겁니다 의사결정 파트가 다 다뤄가지고 주식을 갖다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분석해가지고 거기서는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데 저 채굴기업이 그 삼놈의 경쟁력이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고 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트코인 레버리지거든요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쓰기 싫으면 이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빚을 넣어가지고 쓰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금융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관도 다 사기다 개인지갑에 가져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8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전환사체 전환사체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이율이 0.6%일 겁니다 그렇게 낮아요 네 제가 서류를 본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게 표민전환이자일인지 뭔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좋다 우리 주주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주당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늘린다 그러니까 ETF를 사면 블랙록도 0.25%인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게 되면 너네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든다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면 우리는 이렇게 싼값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투자 금액 대비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훨씬 ETF도 좋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레버리지 ETF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진짜 엄청 오르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오르면 두세 배는 오르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또 주식 가격은 계산할 때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어떤 본원같이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이런 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여기는 논리가 뭐냐면 주식이니까 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몇 배를 더 주는 거군요 몇 배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리고 회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을 보유해갖고 손실을 보면 손실은 대차 대주표에 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득을 보면 대차 대주표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리트지가 100원에 산 게 50원이 되면 대차 대주표 상에는 50원이에요 근데 이게 150이 되면 그냥 50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주겠다 올해부터 해주기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8억 달러 그것도 수요가 어떠냐면 6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으면 1억 달러 더 할게 했었는데 그 뒤에 뭐 얘기 없었는데 2억 달러를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억 달러 발행했다고 트위트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환사체를 발행하면 자금 조달도 그렇게 빨리빨리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0.6%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잘 될 뿐더러 미래를 되게 밝게 보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리트지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든 ETF ETF도 주식이지만 일반 주식의 형태든 ETF 형태든 아니면 직접 현물로 사든지 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기저기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 앞서서 아크의 돈남원님께서 230만 달러 30억 정도 예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그런 진짜 뭐라고 최상위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아무튼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마이크로 스트리트지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고 5위 안에 들고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리트지가 올해 이제 주총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주총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이제 비트코인 프로그램에서 전환하겠다 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지금 비트코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금융기관들이 꽤 있어요 미국은 미국하고 제가 필리핀까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송금을 하려고 하면 미국은행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 스위프트를 걸쳐서 며칠 걸리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몇십 달러 들고 근데 스트라이크라는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이용한 회사는 미국은행의 계좌를 가진 사람이 이 앱을 가지고 제휴된 필리핀에 있는 자기 어머님한테 100달러도 보낼 수 있어요 10달러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요 스트라이크 앱에서 그래서 스트라이크 앱이 이걸 필리핀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또 이걸 팔아요 그래서 패소하러 넣어줘요 여기서 이미 비트코인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발생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비트코인 자체를 이용한 마이크로 스트라이크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는 비트코인이 가장 약세인 단계를 갖다 또 한 1, 2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그걸 보면 비트코인이 강세가 된다면 몇일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라이크 주식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국내 주식시장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서보다 관련된 창투사나 금융기관들의 변동률이 더 큽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도 대표님 그러면 지금 아까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서 비트코인 수량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이크로 스트라이크 사겠다 비트코인 안 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ETF를 못 사잖아요 ETF를 갖다가 못 사는 분들 그리고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앱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한번 샀었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라이크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ETF는 막는다고 하지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요즘에 또 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김프 때문인데요 김프가 한 3, 4%였다가 지금 7, 8%까지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거 사는 게 맞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외국 사람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프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 강세장의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읽고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이라고 얘기하듯이 좀 이렇게 리스크를 갖다 테이킹하는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알고 또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자들은 이동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가두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만일 꺼질 때가 되면 이제 손해를 보는데 김프가 오기 전에 그 김프가 오기 전에 이제 강세의 증거는 뭐였냐면 그 김프보다 미국의 코프 코인베르스 프리미엄이 한동안 더 컸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바이낸스 대비 코인베이스의 그건데 이건 기관들의 미국 기관들의 수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이낸스보다 높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살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리반인들은 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는 또 이제 진짜 2억 3억 이렇게 되면 김프 또 10% 15% 이렇게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예상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마다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열려있으면 이 아비트리지를 통해가지고 금방금방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본이동이 어려워서 생기는 일입니다 혹시 그 대표님께서도 온체인 데이터를 즐겨 보시는지 그리고 즐겨 보신다고 하면 좀 주목하고 있는 요즘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온체인 데이터를 이렇게 스스로 분석해서 보진 못하고요 예컨대 거래소 보유량이라든지 아니면 고래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트위터나 이런 SNS에 공개를 해요 그런 거 정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분들은 개별적인 고래의 움직임까지 다 보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올려준 걸 보고 의미 파악 정도를 하고 개인들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갖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 타이밍을 갖다 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매 타이밍을 갖다 이렇게 정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과열됐느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프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언을 해줄 만한 입장은 못 되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꾸준히 사서 저축의 수단으로 삼고 위기에 대비해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보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반강기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 반강기표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대단한 건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표에 보면은 2024년 이제 다음 달이 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5차 채굴기에 들어가거든요 첫 반강기가 12년, 16년, 20년, 24년 이렇게 네 번째에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2024년 4월이 되면은 네 번째 반강기가 끝나고 다섯 번째 반강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총량이 93.7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2100만 개 중에서 한 230만 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이미 다 채굴되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230만 개가 아니라 130만 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 4차 반강기가 끝나면 그 1968만 7,500개가 다 채굴이 돼요 와 그리고 이번 반강기가 끝나면은 이번 반강기가 그 10분당 3.125 개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3.125개 반강기 기간 중에 주는 그 비트코인 개수가 그게 공교롭게 퍼센트하고 딱 맞아요 그래갖고 93.75에다 3.125를 갖다 더하면 96.88%가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았냐면 한 30%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40년 채굴기가 끝나면 99.80%가 다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40년이 되면 다 채굴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양이 다 채굴되고 나머지는 각기 미량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다 채굴돼서 신규 공급량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지금 하루에 채굴되는 게 10분의 6.25개씩에서 900개가 채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게 어떨 때는 IBT, 블랙록이 IBT에 5억 달러씩 들어와요 5억 달러면 5억 달러면 5만 달러일 땐 계산하기가 쉬웠는데 몇 개입니까? 만 개 아닙니까? 만 개 하루 채굴되는 게 900개인데 이렇게 신규 수요로 ETF를 갖다 통해서 하루에 만 개의 수요가 있는 거예요? 5억 달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한 7만 달러라고 생각하면 7,7이 49니까 7천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900개가 공급되는데 7천 개의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올려가지고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900개까지 맞추려고 근데 이게 좀 있으면 3.25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트코인은 과거의 가격을 보면 안 됩니다 과거의 가격을 보면 안 되고 제가 자꾸 좋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좋은 돈으로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좋은 돈으로서 살아남을 건지 그리고 좋은 돈으로서 살아남는다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해야지 비트코인의 진짜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얼마 전까지 얼마였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진매목을 못 보고 미래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항상 투자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공급되는 양이 얼마나 적은가 이게 진짜 900개인데 4월 20일경이 되면 450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캐시오도가 얘기할 때 기관참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수요 그럼 거기서 수요 들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구매해갖고 지금 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뉴스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 하겠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포멀을 개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행하고 국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에 근대가 시작하고 현대사회가 시작하고 그럴 때 금이 기축 어떤 리저브머니로 작용하면서 금이 국력이 있던 시대가 있거든요 금이 국력이었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국력인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금처럼 금의 가치를 갖다 뛰어넘는다고 하면 그러면 금이 리저브머니가 된다는 건 뭐냐면 원화나 달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좋은 그 원화나 달러를 가치를 지탱해 주는 리저브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영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파운드화를 내가 금으로 바꿔줘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식민지를 갖고 그러면 다 금으로 바꿔서 쟁겨놨었거든요 그게 꼭 국력이었고 그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파운드화를 얻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네덜란드 길도화를 얻기 위해서 경쟁해서 네덜란드가 기축통화국이 돼서 세계를 제피했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근본화폐에서 금을 밀어넣고 레이어 1 화폐로 가장 핵심적인 화폐로 달러가 됐다가 그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대체된다면 그러면 천만 달러 이상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냐 안 가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 돈 그리고 요즘처럼 미국이 10년마다 10배 이상씩 이렇게 돈을 더 찍어내는 지금 2008년에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 된 게 지금 이제 9조 달러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찍어낸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 이태표 규모가 한 천억 달러 정도 되다가 한 960 달러 정도로 줄었거든요 근데도 금값은 올라요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금값은 오른다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꼭 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달러나 엔화, 위안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어떤 금융 완화 정책 피겠다고 하니까 정부 발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가치를 갖다 보존할 수 있는 걸로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아무튼 모든 것이 오르는 거는 예고된 금융 완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디지털 골드인 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도 충격이고 지금 또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는 유입량 자금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순유입량은 그저께 영업일 기준으로요 미국 기준으로 100억 달러 조금 넘었어요 왜냐하면 200 몇 십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저기 GBTC 그레이스케일 신타기에서 빠져나간 돈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들어온 게 그런 건데 블랙록의 IBTC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GBTC는 100 몇 십억 엄청나게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총 보유량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아 그래요? 한 50% 엄청 많이 갖고 있기도 했나봐요 그래서 아직은 1등이에요 근데 다른 9개 ETF 발행사들을 합친 총량이 GBTC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순수 유입량은 얘를 빼주었을 때 그렇지만 총 합계량 자산운용 규모는 5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940억 달러고 금이 천억 달러가 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게 됐는데 한 5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속도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게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증명되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요 반감기 전후 패턴이 좀 빨라졌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내년 한 10월까지 예상하다가 내년 빠르면 내년 초에 끝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사이클이 예전에는 3년 상승 1년 하락 사이클이었습니다 공교롭게 폭락 시기도 하락 시점에 그런 외부 변수도 터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금지라든지 해킹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게 터졌을 때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까지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사이클로 오르고 한 번 떨어지는데 최초 1년은 반감기가 있는 1년에는 반감기 전에는 조금 하락하다가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이미 그거는 과거의 역사를 적용하는 건 힘들어진 게 반감기 이전인데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반감기 이전에 기록하고 매일같이 며칠 만에 사상 최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패턴이 깨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돈의 규모와 종류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개인 자금을 기준으로 했던 사이클에서 왜냐하면 초기에는 모든 기술이나 채용이 뭐냐면 전문가에서 그리고 약간 얼리어댑터 그다음에 기관의 채택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중적 채택으로 넘어가는데 그 대중적 채택을 대중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미국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채택의 속도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과거 사이클이 예견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미국의 401k 그리고 자산관리사들 그리고 대규모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 피델리티들은 자기의 ETF에다가 또 비트코인 ETF를 편입시키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14개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규모라는 게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전처럼 폭락장이 언제 오지 폭락할 때 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 비트코인의 대중적 수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보면서 그 수용의 속도가 크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빨리 오를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폭락이 아니라 안정적 상승 왜냐하면 채택이 다 되는 거니까 폭락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채택하고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많이 산다고 하면 기관들만 사도 이미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조금씩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죽을까봐 폭락한다든지 그러니까 폭락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S컵을 보면 초기에 얼리 어댑터들이 발등할 때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대중 채택이 초기 단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여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계인데 수용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등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1조 4천억짜리가 14조가 되기에는 뭐 옛날처럼 뭐 며칠 만에 되겠지는 않겠죠 옛날에는 뭐 10배 되는데 며칠 걸리기도 했으니까 떨어지는데도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본격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소수만이 알고서 투자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투기 종목적으로 들어왔다 도망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를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하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정리시 투자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매도는 필요할 때 항상 해야죠 아 필요할 때 네 항상 필요할 때 항상 필요할 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상생활을 갖다가 지키는데 예컨대 집 살 돈을 늘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뭐 해야겠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계셔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세를 지금은 아직 비싸다고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지만은 그래갖고 이건 내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삶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걸 계속해갖고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팔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많이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가 팔 시점이냐면 국가가 채택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다 올라간 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자산으로서 그때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발행 개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과실은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의 성장률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뭘 커버해주듯이 그 물가 상승률과 월급 상승률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증액을 시켜주거든요 이런 걸 하듯이 비트코인이 아마 그 정도 이상 역할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누구나 다 쓰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축의 수단으로서는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그런 좋은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감성률의 전통을 끼고 싶습니다